보랏빛 하늘매발톱 보랏빛 하늘매발톱 보랏빛 하늘매발톱 너무 예쁘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 옆에 자격몽오리도 이렇게 피어있네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카네이션 대신 보랏빛 하늘매발톱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잘 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 다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 은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잘 살고 먼 훗날 천국에서 모두 만나서 행복하게 살 때까지 이 생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교통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